한국의 역대 대통령 종교 이야기 2편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대통령의 종교는 무엇일까요? 크리스천은 금수저 하나님은 아버지, 예수님은 내 친구, 성령님은 보혜사, 천사들은 보디가드 지난 영상에서 대통령의 종교 1편, 이승만 대통령의 종교를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대통령의 종교 이야기 2편, 윤보선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최규하 대통령의 종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윤보선 대통령 종교, 기독교 대한민국 제4대 대통령, 1960년부터 1962년까지 재임 출생 1897년 8월 26일부터 1990년 7월 18일까지, 향년 92세 현재 시점으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장수한 대통령이다 직계가족으로는 배우자 규명, 전처 영민씨, 후처 공독귀와 이남 이녀가 있다 이 중 딸들은 영민씨와의 사이에서, 아들들은 공독귀와의 사이에서 제각기 태어난 자네들이다 영부인, 공독귀 여사 전도사, 공독귀 여성신학자, 공독귀 공독귀는 대한제국 군인이었던 공독인의 오남 이녀 중 둘째 딸로 태어났는데 한일 합방으로 인해 군대가 무장해제를 당하자 아버지는 거의 폐인이 되어 살다가 유죄를 했고 어머니의 삭바늘질 등으로 어렵게 생활을 이어갔다 이런 가정 형편 속에서도 공독귀가 교육을 받고 꿈을 꿀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 신앙 덕분이었다 공독귀의 어머니는 독실한 신자였는데 호주 선교사들과 성경 공고나 찬성을 배우면서 교류를 이어갔고 동네의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였으며 신사참배 반대 운동으로 투옥당한 적도 있으며 해방 후에는 재건교의 장로로서 활동하였다고 한다 공독귀는 이런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자랐기에 선교사의 꿈을 꾸게 된다 보통 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경제적 사정 때문에 더 지나갈 수 없었지만 호주 선교부에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일신고등여학교에 진학했고 그곳에서 학생회장을 맞는가 하면 영어 피아노는 물론 치유까지 능했으며 졸업 때는 우등상, 도지사장, 정교 최우수상까지 차지했다고 합니다 졸업 후 이와여전 김알란 박사에게 장학금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당하고 대신 일본 요구하마 신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그녀는 해방 이후 조선신학교의 여자신학부 교수가 되었으며 영락교의 전신인 배단익교의 여자신학부 전임 강사를 맡았다 윤보선과 혼담이 시작된 것은 이때 주입니다 아내와 사별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줄곧 혼자 지내면서 두 딸을 기르고 있었던 윤보선이지만 전술한 대로 워낙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에 수많은 여성들의 속의가 들어왔지만 그는 번번이 거절했다고 한다 어느 날 책상 위에 놓인 많은 사진들 중에서 한 여성의 사진을 보았는데 순간 그녀에게 반해버리고 말았다 검정 고무신의 흰 저걸이를 입은 촌스런 모습이지만 그녀는 어딘지 모를 귀티와 품격이 있었고 한국 최초의 여성 신학자라는 것도 그의 마음을 끌었다 하지만 공독기는 결혼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녀는 오로지 공부를 더해서 훌륭한 신학자의 길을 걷겠다는 일년뿐이었다 그녀에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돈이었는데 마침 프린스턴 대학교 신학부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공부할 수 있다는 소식이 오자 유학 준비에 전념하고 있었던 상황이다 윤보선의 어머니가 보낸 중매쟁이를 번번이 돌려보내던 시기 어릴 적부터 형편이 어렵던 공독기에게 학업의 길을 열어주는 등 정신적 물질적 도움을 주던 송창근 목사가 그녀의 유학 서류를 들고 잠적해버리는 바람에 서류 등록 시간을 놓쳐 유학이 좌절되고 만다 이어서 신학계의 많은 지인들이 윤보선과 결혼을 강력 추천했고 공독기는 주변 사람들이 원망스러웠지만 결국 고집을 꺾고 윤보선과 결혼을 결심하게 된다 그들은 1949년 1월 윤보선의 안국동 집에서 결혼식을 치렀다 결혼 후 대가집의 만며느리가 된 공독기는 당황스러웠다 총생 씩씩하고 당당하게 벌었으며 단순하고 대장부적인 기질이 있었던 공독기는 단번에 걸음걸이까지 새로 배워야 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다 다만 살림에 재미를 붙이지는 않고 주부의 역할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에게 맡기고 자신은 예배를 인도하거나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데 일을 즐겼다 1962년 해군 통제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윤보선 대통령과 공독기 여사 통제부 교회는 1953년 전후 조용규 목사 장모 최자실 목사가 부인회장 여전도회장을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도상에 있던 곳이기도 하다 1962년 12월 크리스마스로 추정되는데요 이 사진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 진해교회 예배당 입구에 걸려있다 공독기 여사는 경남 통영 출신으로 충무교회 진명유치원과 부산 일신여학교 요코하마 여자신학교를 졸업하고 경북 김천 황금동교회 전도사로 헌신했다 이때 독립운동을 하다 대구경찰서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하는 등의 고출을 겪었으며 이후 공독기는 조선신학교에서 김재준, 한경진 목사 등과 교편을 잡았다 후 함태형 부통령 충매로 윤보선과 결혼했습니다 윤보선과는 서울 안동교회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명문가였다 소천후 윤보선은 노무현과 함께 현재까지 국립현추관에 묻히지 않은 대통령 중 한명이다 사유는 독재자 박정희와 같이 묻히기 싫어서라고 한다 대신 두 묘지가 다 국가 보존묘지로 지정되어 있어서 사실상의 국립묘지 대우를 받는다 굳이 차이가 있다면 안정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국립묘지와 달리 유족들이 부담해야 하는 정도입니다 세번째 박정희 대통령 종교 무종교 친불교적 행보 대한민국 제5대에서 9대 대통령 1963년부터 1979년 10월 26일까지 출생 1917년부터 1979년까지 영부인 유경수 여사 출생 1925년부터 1974년까지 향년 48세 너무 아까운 나이입니다 종교 불교 범명 대덕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부인인 권영습과 범명이 같다 박정희 대통령 세 자네의 종교 박정희 나이는 박정희가 34세 유경수가 26세 결혼사진을 보면 유경수의 얼굴이 부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전날 유경수가 위경년을 겪어서 생긴 일시적인 후위증이라고 한다 결혼식 때 주례를 썼던 허 대구 초대시양이 두 사람의 이름 때문에 신랑 유경수 군과 신부 박정희 양이라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에피소드가 있다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어린 시절 고향인 경북 구미시에 한 교회를 다니며 기독교에 심취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2006년 9월 14일 구미 상목교회가 발간한 상목교회 백년사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대구 사범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상목교회 주일학교에 다니는 등 열성적인 신앙생활을 했다 박 전 대통령과 친구 사이로 주일학교를 함께 다녔던 한성도 장로는 이 책에서 박 전 대통령은 어릴 때부터 16세까지 거르는 법 없이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녔고 웅변과 동화구현의 재능이 있어서 칠곡선산지구 교회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웅변대회에서 맡아놓고 1등을 했다며 대구 사범학교에 다니면서부터는 교회를 잘 나오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1967년 상목교회 신축비용 380만원 중 100만원을 직접 헌금했고 공병대 운전병 한 명과 트럭 한 대를 한 달간 파견해 교회 신축을 도왔다고 이 책자는 전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그 이후로 신앙생활을 이어갔다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그해 10월 26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격을 받고 숨졌다 대통령이 된 이후엔 독실한 불교 신자인 유경수에서의 영향을 받아 친 불교적 행보를 불렀다 그 예로 1972년 석고랑과 불국사의 도안을 놓은 만원권 집회 발행을 추진했었던 것 1975년 석가탄신이를 공휴일로 지정한 것 등이 있다 1979년 미국 대통령인 지미 카토와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카토가 대통령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저는 특별히 종교가 없습니다 라고 답했다는 일화도 있는 만큼 박 전 대통령이 본인은 무종교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상술한 대로 집권 기간 동안 친 불교적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세간에는 불자로 알려져 왔고 대통령 기록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식 양력의 종교란에도 불교로 기재되어 있다 그 밖에 박정희는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했던 아버지 박성빈의 영향으로 천도교에도 우호적이어서 순회관 복원사업을 지원해 준 적도 있었고 딸 박근혜를 천주의 계열 미션시쿨인 성심료종, 성심료고, 서강대에 잇따라 진학시기는 등 여러 종교와 인원이 있었으며 종교다원주의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네 번째, 최규하 대통령 유일하게 종교가 유교인 대통령 대한민국 제10대 대통령 1979년 12월 6일부터 1980년 8월 16일까지 출생 1919년부터 2006년까지 향년 88세 역대 최단기 재임 대통령이자 유일하게 재임 기간이 1년 미만인 대통령이며 2021년 기준 역대 최장신 대통령이고 역대 가장 체중이 높은 대통령이다 역대 대통령 중 유일하게 재임 기간 내내 무소속이었던 대통령입니다 영부인 홍기 여사 여기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TV였습니다 이중센터 그 고양지 거기서라든 것은